네, 기업인 이슈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야말로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막강한 어떤 선을 보였던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.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 소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나온 소식은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에 처음으로 알리백과 EV100에 동시 가입하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. 알리백, EV100은요, 다국적 비영리 단체인 더 클라이밍 그룹과 또 탄소 관련 프로젝트가 협력을 해서 발족한 국제 캠페인인데요. 가입을 하려면 신청 후에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알리백, 300번째 가입 기업이 됐다라는 소식인 거고요. 알리백과 EV100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알리백은 재생 전기 100%의 약자인데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을 100%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요. 여기서 말하는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, 풍력, 수력 그리고 지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뜻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가입을 하려면 연간 100기가와트시 이상 전력 소비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. 구글이라든지 애플, GM 등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가입이 일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EV100은 2030년까지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캠페인인데요. 현재까지 96개 기업이 가입이 돼 있고요.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기업으로서는 참여를 처음 하게 된 것입니다. 주목을 할 건 RE100 가입 요건이 앞서 살펴봤듯이 2050년까지 다 전환을 하겠다라는 목표인데 20년을 앞당겼어요. 2030년까지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%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. 뭐 설명은 좀 이렇게 RE100, EV100 이렇지만 어쨌든 지구 환경을 지키겠다라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의미는 좀 우리는 알고 가야죠. 네,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. 부족하셨나 봐요. 친환경적인 부분,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다 ESG 경영, 환경, 사회, 또 지배구조 이 부분을 두루 생각하는 경영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와 관련해서 김중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배터리는 탄소 중립 발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제품이라면서 배터리 생산에서도 탄소 배출 절감의 모범이 되겠고 또 전기차 확산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특히 이 아리백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또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. 그런데 이 아리백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된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이라든지 BMW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 업체까지 아리백 동참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는 좀 친환경적으로 더 대응을 하자라는 것을 협력 업체들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BMW가 2018년에 LG화학의 부품 납품 전제 조건으로 알리백 요구했었는데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요.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대응 일환으로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옮긴 전례도 있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좀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이 큰 기업들은 이런 글로벌 수치에 맞춰갈 수 있지만 우리 국내의 중소기업들도 분위기를 따라가야 될 텐데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. 일단 대기업들 위주로 사실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제가 좀 짚어봤는데요. 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좀 내고 있잖아요. 그리고 정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도 석과 제품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생산 공정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좀 전환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. 좀 주요 기업들 탄소중립 경영 형향을 좀 살펴보시면 삼성 혼자 같은 경우에는 2000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선언을 했습니다. 1년에 4차례, 그러니까 4차례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온실가스 회의도 개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.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리백의 우리나라 기업 그룹사 가운데는 최초로 가입을 했는데요. 8개 계열사가 이미 가입이 돼 있습니다.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삼성전자에 제가 언급을 해드린 공동선언문에 같이 좀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삼성디스플레이라든지 LG디스플레이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. 또 SK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에코비전 2021을 발표를 했는데 2022년까지 온실가스 40% 감축을 하고 또 폐기물 재활용률을 95%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. 철강 업체 가운데는 포스코가 있습니다.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또 이 일환으로 호주 철강석 업체 FMG랑 함께 그린수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. 또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지금 신세계랑 롯데 제외하고 그룹 내 ESG위원회를 발족을 하거나 올해 상반기 내에 발족을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. 일단 우리 기업들이 산업 특성상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 중에 전력량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좀 높은 경향에 있어서 기업들이 이것을 전환하려면 좀 많은 비용들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의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업계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. 금융적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 확대 이러한 지원들이 좀 들어가면 협력사들과 생태계,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. 점점 우리 기업들도 ESG가 재앙이 아니라 블루오션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. 두 분 기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